안녕하세요. 숙다육TV입니다. 제가 나와있는 곳은 인천시 남동구 수인로 3718번지에 있는 남동다육입니다. 남동다육은 택배는 안되니까요. 가까운 곳에 계신 분들은 방문하셔서 구경도 하시고 힐링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팅커벨 묵은둥이 5만원입니다. 색값 너무 예쁘네요. 라라가 12,000원입니다. 백봉 요거는 3,000원이니? 아리엘이 3,000원 색감이 너무 예쁘죠? 아리엘 아리엘이고 그 다음에 스노벨 4,000원 빨간 화분보다 큰 거 요것도 요거보다 좀 크죠? 화분이 아리엘도 백봉 베이비핑거 라디칸스 별의 눈물이에요. 12,000원 요거 굉장히 화분이 큰데? 12,000원 요거는 되게 저렴하네? 다른 것도 저렴하지만 요거 묵은둥이 2만원 홍포도 요거 홍매와도 묵은둥이 까라솔도 묵은둥이 또 요거는 부용인지 아 금황성 요거 아울렛 아울렌시스 가격은 안 써졌네? 아 만원 가격 만원인데 너무 이쁘다 또 도테랑도 화분도 크고 너무 이뻐요 또 오비퍼럼 7,000원 너무 이쁘죠? 화분도 이거 큰건데 그리고 또 모닝두가 12,000원인데 2부에요 어구 무거워서 못들어 무거워서 못듭니다 요거 라밀라떼 4,000원 안녕하세요 도테랑 네 안녕하세요 도테랑도 화분이 커가지고 화분이 커가지고 5,000원 요즘엔 도테랑이 저렴하죠 크리스보니 크리스보니 크리스보니에요 가격은 안 붙어있구요 아 요기 모닝두 큰거 있는데 15,000원 화분이 엄청 하얀색인데 아 크다 제가 자를 갖고 와야돼 5,000원 보지 마시고 10,000원 10,000원 보시면 돼요 와 싸다 요거 입점금 입점금 8,000원 싸네 이민 무근중인데 7,000원이잖아요 이민 초보자들이 요거 키우기도 좋아요 저도 요거 오래 키우고 있답니다 합식해도 이쁘답니다 요렇게 묵은둥이 묵은둥이 철화 또 여기는 블랙한 요거는 65,000원 요거는 요거는 이름이 안보입니다 퍼플 릴라이트 네티지아 28,000원 요거 애심 애심 만원 18,000원 화이트 스노우 바니 스노우 화이트 스노우도 있고 바니도 있고 그러구나 가격은 안나와 있구요 상그릴라 요거 화분도 작은 화분은 아니에요 까만 화분인데 상그릴라 근데 가격이 안보이네 요기 러우가 이쁘게 심어져 있는데 만원 화분채는 아닐까 아닐까 화분채일까 요거는 백봉 백봉 요거는 7,000원 요거 프릴 프릴 7,000원 7,000원 화분도 멋있는 데다가 심어 놓으셔서 7,000원도 아니고 요거 7,000원 같은데 7,000원 까라솔 산타루이스 버섯 곱대도 올리고 고춧가루 요거 맴도사인데 요렇게 심어 놓으셨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음 아앙이네 여기 라올이구요 여기 아보카도 크림 18,000원 이거 이름 알았는데 까먹었네 아 이거 흑게리 흑게리가 25,000원 요건 퍼플 빌라이트 5,000원 여기 살롯이 2만원이에요 공생이구요 화분도 크고 또 입전 만원 입전 만원 라라 만원 또 요거는 이름이 없으니까 요거랑 똑같은 거겠죠 요거는 페리도트 페리도트 요거 치솔송인데요 치솔송 여기 있는 거가 4개 5,000원이에요 이렇게 4개 5,000원 치솔송 합시켜놓으면 너무 이쁘죠 치솔송 요즘에 금이 핫하잖아요 어소금 어소금 9,000원 요거 8cm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어소금 어소금 요렇게 어소금 어소금 9,000원 9,000원 여기 삼페인이 2만원인데 요렇게 있는데 화분이 한 이거는 18cm 정도 되겠네 17cm 보이시죠 16cm 16cm 제가 어느정도 마친답니다 요거는 동원철화인데요 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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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철화가 너무 이쁘네 언니 언니 손을 언제 닦아요 철화 8,000원 제가 요거 용을 지난번에 못 봤거든요 이렇게 좀 적게 해야지 용을 3개 5,000원 용을 3개 5,000원 화분 요거 8cm 9cm 되는건가 9cm 정도 될거에요 용을 3개 5,000원 용을 3개 5,000원 용을 3개 5,000원 윗꽂이도 잘된답니다 윗꽂이도 잘되는 용을 또 골드잼 골드잼 골드잼이에요 합시캐노면 너무 이쁘겠죠 골드잼 요것도 4개 5,000원 4개 5,000원이에요 4개 5,000원 4개 5,000원 4개 5,000원 요쪽거도 포함이 되는건데 소인제도 있고 여기 고수티가 있는데요 색감이 너무 이쁘죠 제가 고수티 키워봤는데 색감 너무 이뻐요 용을 고수티 얼만가요 3,000원 3,000원 화분도 큰데 3,000원이에요 화분도 큰데 3,000원이에요 화분은 한 12정도 돼요 용을 고수티 고수티라고도 하는군요 용어를 고수티라고도 하는군요 이 빨간 요렇게 화분 포트가 3개 5,000원이랍니다 세포트 합식하면 너무 이쁘겠죠 요렇게 빨간것도 있고 이름은 모르네요 이거는 내가 알았었는데 블랙탑이든가 이렇게 이렇게 바이솔 바이솔 바이솔이에요 세 포트에 5,000원이에요 체리안타지오예요 분생이구요 가격이 없네 아 15,000원 3두인데 15,000원이에요 그리고 그리고 요거는 18,000원 퍼플 딜라이트 묵은둥이 제가 묵은둥이도 찍고 해야되는데 아마빌레 요거는 티와와고 요건 아마빌레 5,000원 아마빌레도 요거는 조금 크긴 해요 원종 모닝와이드 멕시칸 스노우볼 8,000원 멕시칸 스노우볼 요거 네티지어 차라인데요 묵은건 같아요 3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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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쁜데요 너무 이뻐요 입장도 많고 여기는 동운 동운인데 가격은 어디가냐 가격은 없어 요건 젤리 카시오피아 요건 젤리 카시오피아 이렇게 5cm 6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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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봉인데요 10,000원이구요 10,000원이구요 어제 비가 와서 빗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빗물 먹는 것 같아요 요고가 화분 13 되네요 화분보다 커요 13 4cm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